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브리핑의 천재 파워포인트 어떻게 저렇게 잘 쓰시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물론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 일찍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한타 증권 분위기도 좋겠어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증권업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죠. 우리 김석환 연구원께서는 이 증권업계에 들어온 시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한 11년. 11년. 11년 만에 정말 기다린 보람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네. 신기료를 보고 있으니까요. 대단하십니다. 금융이 직후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우리 주변 얘기부터 좀 해보십시다. 아시아마켓 리뷰 뭔데요. 해볼까요? 네. 중국은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박스권 돌파 이후에 12월 이후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특히 그 시가청의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청 상위주들 중에 내수 소비와 관련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귀주 모태주 오량액 노주노교 등으로 일컬어지는 백주 섹터가 있는데 빠이주 네. 오늘도 뭐 여기가 상당히 셌습니다. 특히 뭐 노주노교는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오량액 같은 경우는 심천내에서 시청 1위 종목인데 네. 뭐 7%나 올랐거든요. 아 맛있네. 이런 거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럽니다. 이 상황이고 또 이제 제가 지난해 상장했던 종목 중에 기업 중에 중국에서 1등 식용류라고 할 수 있는 EI 커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EI 지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오늘 7% 높은 게 올랐고 뭐 뒤에서 자동차 섹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했지만 중국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A주와 H주 그러니까 중국 A주와 홍콩 H주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BID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장성 자동차 길리 자동차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오늘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좋았고 길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두 그리고 폭스컨테크 이제 오늘 장 마감부에 나온 기사 중에 SK와 수소 관련한 부분에서 합자회사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길리가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도 국내 자동차가 상당히 좀 유망하지만 중국에서 본다고 하면 이 길리 자동차 또는 지리 자동차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홍콩으로 좀 넘어오면 오늘 플랫폼 업체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좀 약했었잖아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빅테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텐센트나 알리바바, 메이투안 이런 종목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고 텐센트는 연일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홍콩 거래소가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세거든요. 오늘도 8%가 올랐거든요. 뭐가요? 홍콩 거래소라고 하는 상장사 자체가 주식? 네. 홍콩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는데 네. 상장이 되어 있는데 헷갈릴 뻔했네요. 네. 홍콩 거래소 홍콩 지수가 8% 올랐다는 줄 알았어요? 홍콩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2.4% 올랐는데 홍콩 항생 지수가 이 중에 홍콩 거래소가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의 한국 거래소가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상장사로 거래가 되는데 홍콩 거래소가 무려 8%나 올랐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만은 좀 약세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죠. TSMC가 한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나머지 관련한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여러 기업들 반도체 쪽에 속해 있는 나냐 PCB, 아이프테크, 유니마이크론 등등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한 5에서 7% 정도 하락하는 좀 많이 올랐죠. 여기 워낙에 지금 여타 아시아 증시의 모습처럼 내수 소비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국내로 좀 돌아오면 오늘 코스피지 수는 역사적 신고가죠. 3,20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의 흐름이 좋았다. 그러니까 기관이 대략 2,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이 3,6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이 와중에 개인은 한 5,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 11월 중순까지 패턴이었거든요. 오르는 날 많이 오르는 날 개인 팔고 외국인 기관 사고 그렇죠. 맞습니다. 많이 빠지는 날 개인 사고 외국인 팔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미니 선물 거래와 연결해서 기관의 차익 거래 패턴을 보시면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금융 투자가 역시 보시면 미니 선물을 대략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그게 대응해서 국내 기관들 특히 금융 투자가 2만 4천 개항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선물을 매도를 했고 현물을 사는 이런 차익 거래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기금에 대해서 상당한 동학계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연기금은 오늘도 팔았습니다. 비중 조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연일 언론에서도 때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연기금은 연기금 공제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공제회는 들어보니까 연간 목표했던 수익률을 다 채웠대요. 주식적으로. 그렇죠. 그런 하우스도 좀 많고요. 워낙 눈높이가 낮아서. 네. 그리고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방금 말씀하셨던 비중, 목표, 수익률 이런 걸 계속 달성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덜어내는 부분도 있다고는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서 발표한 올해 기금운용 계획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가 정해진 거니까 아무튼 기금은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정도로만 여기서 더 얘기하면 저한테 용당폭격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게 왜 김석활이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가 개인, 기관,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세게 사면 어딘가 또 팔아줘야 되고 맞습니다. 오늘처럼 개인이 냉정을 유지하면서 오케이, 좀 팔지 그러면 또 기관 외국인이 사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의 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선생님 돈 운영하는 사학연금이 이런 데들이 굳이 뭐 그렇게 어쨌든 큰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그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자고 이슈 체크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갑니다. 국내 기업들 전부 다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일정을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 이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장중에, 장 이후에 LG 노택이 발표를 했는데 LG 노택 오늘 장중에 5% 넘게 올랐는데 그 4분기 영업이익이 3,400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연간 영업이 6,8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4분기에만 전체 연간 영업이익의 50%를 벌어들인 거죠. 서프라이즈군요.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LG 노택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 아주 많은 기업들, 국내의 중진의 기업들이 발표를 한다. 특히 저는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국내 기업들도 기업들이지만 27일과 이럴 때 보면은 미국의 팡 주식이라고 하는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28일 날 아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장전이 아니라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니까 우리나라 시각은 대략 6, 7시에 발표할 거니까요. 오전. 그러니까 목요일 날 시장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미국의 연준의 F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26, 27일 현지 시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각으로는 27일, 28일입니다. 그러면은 28일 새벽 시간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금요일장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제롬 파울 의장이 기자에게는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금융투자하고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한번 진짜 그러면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부분들이 지수하락에 영향을 미쳤나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10개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해 3월 19일 이후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니까 총 샘플링 개수는 한 222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상관성이 높지 않는 걸로 나타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금융투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지는 마시고 결국에는 이 기관과 방금 말씀하셨던 기관, 개인, 외국인의 수급 주체들 간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걸 좀 가져오긴 했는데 아무튼 상관관계는 좀 낮더라. 그런데 반대로 그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날은 시장이 대체적으로 절반 이상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외국인의 이 매수 패턴을 좀 잘 체크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저희 국내 증시에서 장중에 자동차 쪽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내수 소비 관련한 음식료 쪽도 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었고요. 중간도 시대제일재단 이런 거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도 거의 5% 가까이 올랐고요. 전기전자 쪽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크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즉 대형주가 정말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초 이후에 좀 살펴보면 대형주로만 개인들의 자금이 무려 10조 4천억 정도가 지난 주말까지 해서 수입이 됐습니다. 올해에만? 네. 그러면 중소형주는 어땠느냐. 7천억 정도밖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형주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보니 지금 얘기하는 동학개미들의 수익률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는 지난 한 10월 중하순부터 11월부터 이게 시장의 흐름이 약간 바뀐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중소형주들의 밸류에이션 상태는 좀 어떠냐? 관련한 좀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보시면 결국에는 이 대형주가 잘 가게 되면 흔히 얘기하면 이 대형주에 대한 중소형주들의 밸류체인에 대한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했을 때 지금 저는 최근 3년 것만 가져오긴 했는데 이걸 좀 장기로 좀 가져오면 한 10년 정도로 가져오면 전체적으로 이 비율 자체가 이게 지금 12개월 선행 PR 기준으로 한 건데 대략 1.15에서 1.17 정도 됩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정도 수준은 어떠냐? 중소형주가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방금 지난해 3분기부터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러한 낙수 효과가 좀 이연되는 4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같이 동반 개선이 되는 중소형주의 포커스를 이제는 맞춰봐도 될 만한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얘기를 사실은 지난주도 하고 지지난주도 조금씩 하긴 했는데 돈이 쇠로 들어온 주식을 하던 분들이 오래 하던 분들이 잘 되니까 야 5천만 원만 더 해보자. 500만 원만 그런 게 아니고 맞습니다. 주식을 안 할래.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처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소형주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익히 잘 알고 있는 쪽에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데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 주식을 접하는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지난해 하반기에 뒤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벌써 수익률이 50%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용주 사셔서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상당히 지금은 대용주 쪽으로 많이 쏠림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또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성장주와 가치주의 가격만 갖고 왔는데 보시면 실제 코로나가 한창 확산이 되는 그 시기에 실제로는 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여름이 지나가면서 3분기 이후에는 이게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트렌드에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꺾이기 되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가치주, 자산주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소재, 산업재, 금융, 건설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한 2, 3개월 사이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섹터가 바로 그런 쪽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절대 안 움직일 것 같았던 포스코나 고려아연, 풍산 이런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산업재 쪽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성장주 쪽보다는 가치주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빅세븐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그래프이거든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게 이때가 코로나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7종목의 합산 시총도 같이 빠졌는데 그중에서 시총 비중은 올라가는 트렌드가 한번 나타났던 게 재미있는 포인트고 지금 보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시총은 올라가는데 비중 자체는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방금 앞에서 보셨던 것과 연계를 지어보면 성장주보다는 현재는 가치주, 대용 쪽에 좀 더 집중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럼 어떤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한번 미디어 컨텐츠, 내수 소비 관련한 유통 이런 쪽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그걸 그 대표적인 지수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작년 연초를 100으로 해서 쭉 봤을 때 이미 게임 같은 경우는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 이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선반영이 되어 있어서 올 연초 이후로 보면 좀 낮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상당히 셌던 게 바로 미디어 컨텐츠 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중소형주 실제로 명동만 가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니 진짜 그냥 거의 개점 휴업 상태 아니에요? 네. 그런 개점 휴업이 아니라 아예 폐업을 다 뺐거든요. 다 뺐거든요. 임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다 뺐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처음보다 지금 쇼 라방 이런 거 아실까요?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다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시 메이크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긴 했지만 대형주,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여행 레저 쪽이 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면세 관련 업체인 호텔실라라든지 여행 관련해서 하나투어, 모드투어,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런 카지노 업체들까지 같이 덩달아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만 가져왔고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오늘 유상증자와 관련한 권리락이 있었거든요. 그 권리락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연초유예 주가 수익률이 70%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유상증자 가액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9,1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한 30% 가까이 더 할인. 유상증자를 또 먹는 거잖아요. 권리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2%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최종 가격은 다음 달 26일 날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주주 배정 후이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3월 4일에서 5일 날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게임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지난해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중에 넷마블은 좀 올해 본업 이외의 다른 모멘텀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올해 아이표 유망한 전체적인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때 넷마블이 여러 군데 이렇게 지분 투자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올해 이제 그런 수학의 시기에 왔다. 이제 지난해에 한번 이슈가 돼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한번 붐업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좀 모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 미디어 컨텐츠주가 빠졌는데 제가 이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이 사랑의 불시착 때문에 댓글이 좀 달린 게 있어요. 사랑의 불시착 제가 이때 CJ E&M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사라는 점. 스튜디오 드래곤이 CJ 계열사인 건 맞죠? 맞습니다. CJ E&M이 최대 주주고요. 지분으로 54.5%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작사를 아니다라고 적어놓으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연구원은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우리 댓글을 쭉 다 보셔가지고 본인이 좀 실수한 거는 또 갑자기 고백을 하시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해서 참 뭐랄까 이렇게 반응을 해 주신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사랑의 불시착 그게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라며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거에 정말 국내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안 보고 버티고 있는데 하도 주위에서 재밌다는 게 보라 그랬는데 저는 좀비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갖고 이게 한 번 틀기시하면 정주행이 가능하잖아요. 저도 이게 한 번 완결되는 걸 좋아해서 저는 좀비는 유일하게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라고 UFC 제가 팬이에요. 정찬성. 그러세요? UFC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죠?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시왕을 이렇게 하면서도 오늘만 같으면 이렇게 유쾌하게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시왕을 할 텐데 1년의 반은 또 힘든 장이 되니까 오늘을 또 즐겨야 되겠네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코스닥 1000포인트 이상에서 한 번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같은 경우는 곁이 1차 3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